삼성전자 LCD 제품 전략 프레임, 즉 60Hz를 사용하던 제품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영상, 그 다음에 동영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가장 고급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, 그 다음에 미국에 같이 동시 출시가 되면서 전체 TV 시장에 파일을 상승시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